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배드워즈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최근에 할로윈 업데이트가 되었죠 다들 깨셨나요? 저같은 경우는 이틈만에 클리어 했습니다 이번에 난이도는 쉽게 나왔더라고 보스전을 클리어하시면 무료키트 주니깐 한번씩 다 깨보시면 좋을 것 같아 아무튼 오늘은 유지가 버프를 됐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329일만에 버프를 먹었다고 합니다 우선은 대시를 다 써야 돼 이렇게 써주고 이렇게 다 쓰시면 대시가 찰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요 이 쿨타임이 8초로 되었다고 합니다 10초에서 8초로 버프를 먹었으니까 2초가 버프를 먹었기 때문에 2초면 되게 큰 거거든요 내가 지금 가만히 있으면 2초는 금방 지나가지만 실전에서는 2초가 되게 크기 때문에 엄청난 버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실전으로 가보자 좋아요가 1000개가 넘는다면 그 5개 나눔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골라 우리 팀 저거는 타시면 바로 대포로 날아가고 오래간만에 보는 맵인데 베타 시즌에 랭크전 했던 맵이네요 기억상으로는 제발 포진 안 돼 오케이 PMI가 걸려버렸죠 저게 대포가 뭐냐면 바로 타시면 날아가거든 가자 안녕 오래간만에 베드오즈 하니까 감을 다 잃었거든요 제발 감도가 좀 높은 것 같은데 아니 왜 나만 따라와 로키블럭 모드로 왔어요 유지 진짜 오래간만에 쓴다 나 너무 추억이야 우리팀 간다 한명 막아줘야 돼요 우리팀 안돼 사이버 죽었고 우리팀 막아줘야 되는데 죽어라 이게 바로 나의 컨트롤이잖아 안돼 감도가 지금 너무 높아요 감도 좀 바꾸자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이 정도가 딱 좋다 내 눈 안돼 내 눈 안 돼 지금까지 예능을 보여드린 거고 진지하게 가보자 안녕 친구들 반갑다 오래간만에 베드오즈 복귀했거든 내 이름은 PMI라고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이 뭔 개소리야 우와 저거 무지개 럭키 블럭 요번에 나왔네 저거 먹으면 신발 줄텐데 안녕 아 열쇠를 갖고 오래 저기에 열쇠가 있네 우리집인데 그러면 귀환을 타자 저 대포 좀 쓸게요 쟤한테 열쇠가 있는 거거든요 저 열쇠 어떻게 뺐지? 제발 어 제발 미안해 쟤한테 열쇠 있는데 뭐야 갔어 열쇠 먹으러 빠르게 자원 맞출게요 위스퍼 다운 저거 먹었네 죽어라 내가 가질 수 없다면 죽이는 게 맞죠 오 오래간만에 하니까 이 느낌 맞았네 안녕 나 어디갔어 응 나 유지야 어디가니 어디가니 왜 이렇게 회복이 좋냐 응 잘 가시겠나 응 타버렸죠 응 나 못 때리죠 오래간만에 하니까 감도가 적응이 안 되는 거는 맞는 거 같아 이렇게 360도 도는 게 어렵잖아 원래는 그냥 돌았는데 이거는 감도 차이라고 핑계 좀 대겠습니다 오지 마세요 치킨 들고 있는데 뭐야 뭘 뺏었어 뭐야 우리 팀 나이스 하고 좋았다 방금 양털을 뺏었구나 안돼 그라운이 그라운이 반납해요 반납 바주카포 있지 않았어요? 빨리 반납하십시오 바주카포 총알은 없나요? 총알은 내가 사야되나? 감사합니다 총알은 살 수 있네 에메랄드 두개로 바주카포 왜 안 써지냐 왜 안 써져 바주카포 한 대? 두 대? 러키 없는데? 응 잘 가시게나 유지가 더 역겨워졌어 원래 더 역겨운데 러키 블럭이 또 까는 맛이 있잖아 벌써 철갑인데? 아니구나 어디 가니 나의 에메랄드를 먹다니 죽어야겠죠 다 죽어버려 잘 가 이렇게 하니까 좀 미안한데? 항아리 나오구나 여기에 에메랄드 주겠네 아 죽어 안돼 피 없어 안돼 한나루 죽다니 우리팀 뭐야 저거 저거 벌칸 아니야? 오래간만에 보는데? 저거 벌칸 어떻게 없애냐? 저거 너무 사귄데? 저거 잘 보자 별칸 조종하는 사람을 죽이면 되거든? 저게 다 공격하잖아 우와 이게 맞는다고? 저게 볼 때 한명은 노갑이고 한명도 노갑이고 두명이 노갑이네 저거 잡자 아처 화살도 역겨워 오 이거부터 까자 이케 나이스 이거 나왔다 안돼 무조건 살아야돼 나중에 핑크색 팀 스폰 킬 하면서 복수하자 지금은 성장하는 단계야 초반이니깐 이게 나왔다 에메랄드 복사기계 여기서 에메랄드가 수급이 되거든요 에메랄드 엄청 많이죠 상상 이상만큼 그래도 초반인데 이렇게 우리팀 괴롭혔으니까 이걸로 복수할게요 이 포션을 먹게 된다면 엄청난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안녕 나랑 놀사람 어디있네 뭐야 이건 뭐야 렉백으로 살았는데 저 친구 한명만 잡자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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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이참에 깨자 뭐야 저거 인첸트도 입혀지네 깨깨깨 아니 저게 안깨져 아 제발 살려줘 이거 우선 깨 다 이해한데 저거는 나중에 깨야될 것 같아 답이 없다 얼마나 낫을까요 오 오 아 잠만 살아야돼 아니 에메랄드 19개 큰일났다 뭐야 이 사람 PMI 유지씨 아이템 갖고 있는데 어쩔티비 에메랄드 19개 여기 왜 미끄럽냐 이러다가 우리가 복수 당하겠는데 아니 이 친구는 또 뭐야 응 안죽어요 우리팀 둘다 죽었네 뭐야 이건 아 잠만 집에 헤드헌터 왔어 다 먹아봐 저거 또 뭐야 저 이 럭키블럭 아이템은 안돼 내가 배드워즈 안하는 사이에 왜 저런 아이템이 나온거야 심각하네 오 에메랄드 되게 많아 18개 이걸로 에메가파 맞춰주도록 할게요 에메가파 맞췄으니까 핑크색깔 팀 가볼게요 아 왜그래 나 응 잘가고 아 저거 벌칸 짜증나네 진심으로 응 잘가 와 흑요석으로 하는거 봐봐 너네 무한 스폰 킬 당한다 복수해 주겠소 이다 응 잘가 그래도 PMR 유지씨 아이템 갖고 있으니깐 조금은 봐줄게 오 우선 저거부터 깨자 어 어우 힘들었다 초반에 이것 때문에 뭐야 노랑이 노랑이도 힘들었나 보는데 에이 아니 그럼 왜 너네는 빨리 보내줄게 침대 깨고 와 잠시만 올라가 안녕 헤드헌터 갖고 있네 침대 껴줄게요 침대 커트 마무리 나이스 깔끔했다 두 팀이 남았네 오렌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안돼 아 제발 살려줘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번 유지가 버프를 먹었다고 소식을 듣고 오래간만에 찍어봤는데 생각보다 재밌게 했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요번에 유지씨 아이템 되게 많이 출시했거든요 한 번씩 관심 부탁드리고 이 말풍선 같은 경우는 뒤로 보면 안 보이고 앞에서는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홍보해주고 전부 다 유지씨 아이템 소익은 이벤트 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한 번씩 관심 부탁드릴게요 여기까지 할게요 빠이빠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